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전에 랜디 존슨의 별명 빅유닛은 명예전당 외야수인 팀 레인스가 붙여줬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키가 173cm였던 레인스는 키가 2m 8cm인 랜디 존슨을 몬트리올 스프링캠프에서 처음 보고 와우 that's one big unit 이라고 한대서 큰 덩어리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별명 중 하나는 프랭크 토머스의 빅허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빅허트는 화이삭스의 전수캐스터였던 켄 헤러슨이 1992년 경기에서 토머스가 초대형 홈런을 날리는 모습을 보고 공에 큰 상처를 입히는군요 라고 말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니까 토머스가 큰 상처를 입히는 대상은 투수가 아니라 야구공이었던 겁니다 화이삭스의 검은색 유니폼이 정말 잘 어울렸던 프랭크 토머스는 타이콥, 트리스 스피커, 베이브루스, 멜오트, 스탠뮤지얼, 치포존스와 함께 역대 1만 타석 이상을 소화한 타자들 중 타율 3할, 출루 1살, 장타율 5할을 기록하고 은퇴한 7명 중 1명입니다 1만 타석을 넘게 소화했다는 건 그만큼 오래 뛰고도 그 기록을 유지했다는 건데요 1만 타석 선수 중 0.974인 토머스보다 통산 OPS가 높은 선수는 1.164의 루스와 1.051의 베리본즈, 0.976의 스탠뮤지얼 3명 뿐입니다 역대 27명의 500홈런 선수 중 통산 타율이 3할을 넘는 선수는 8명 뿐인데요 여기에 1500볼렛을 더하면 베이브루스와 테드 윌리엄스, 멜오트와 프랭크 토머스 4명으로 줄어듭니다 저는 정확성과 장타 그리고 출루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았던 프랭크 토머스에게 오른손 테드 윌리엄스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은데요 제2의 프랭크 토머스가 될 것 같았던 엘버트 폴스의 출항을 보면서 토머스의 대단함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머스가 대기 타석에서 들고 있는 철근과 함께 그의 엄청난 덩치는 제가 메이저리그를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 가장 압도당한 것 중 하나였는데요 조지아주 콜롬버스 출신인 토머스는 고등학교 때 풋볼과 야구를 병행합니다 196cm에 125kg으로 풋볼 선수로서 완벽한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더 좋아한 스포츠는 야구였습니다 토머스는 메이저리그 팀의 지명을 받으면 몇 순위가 됐든 얼마를 주려고 했든 무조건 입단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딱 봐도 풋볼을 하게 생긴 토머스를 아무도 지명하지 않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토머스는 미식축구 장학금을 받고 5번 대학에 진학합니다 대학 진학 후 토머스는 풋볼은 내팽겨치고 야구만 하다 결국 장학금이 취소됐는데요 토머스가 야구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야구 장학금을 주기로 합니다 1989년 전체 7순위 지명을 받고 시카과이삭스에 입달한 토머스는 1991년부터 1997년까지 7년 연속 3알 20홈런 100타점 100득점 100볼렛이라는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2위는 6년 연속 기록을 가지고 있는 테드 윌리엄스입니다 1993년과 1994년에는 아메리칸 리그 타자로는 1960, 1961년 로저 메리스 이후 처음으로 MVP 2연패에 성공합니다 특히 1994년에 기록한 출루율 4알 8푼 7리는 1957년 테드 윌리엄스의 5알 2푼 6리 이후 가장 높은 출루율이었습니다 이후 본즈가 4번의 5알 때 출루율을 기록하고 2004년에는 6알 9리까지 찍지만 토머스는 약물 없이 만들어낸 기록이었습니다 1990년대 메이저리그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홈런은 그리피, 타격은 토머스, 야구는 본즈다 타자로서는 완벽했던 토머스는 그러나 자신의 처우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이야기하는 징징이로 유명했습니다 시카고 하이삭스의 구단주 제리 레인스토프는 시카고 불스의 구단주기도 했는데요 마이클 조던이 야구 외도를 했을 때 하이삭스에 입단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레인스토프는 조던이 메이저리그에 올라오면 농구에서 받는 것만큼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데요 하지만 조던의 야구기량이 생각만큼 뛰어나지 않았던 데다 파업까지 겹치면서 결국 조던은 마이너리그에서 1년을 뛰고 농구로 돌아갑니다 1997년 레인스토프는 하이삭스의 시카고 불스화를 선언합니다 엘버트 벨을 영입한 거였는데요 이로써 토머스와 벨이라는 아메리칸 리그 최고 타자 둘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둘은 조던과 피펜처럼 지내지 못했습니다 벨은 하이삭스와 계약하면서 엘리베이터 조항을 삽입합니다 새로운 계약이 나오면 업그레이드를 통해 늘 연봉 랭킹 3위 내에 있게 해줘야 하고 거부시에는 옵트아웃을 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토마스는 이 계약을 보면서 질투에 휩싸이게 됩니다 1998년 토마스는 체중 관리가 되지 않은 채로 스프링 캠프에 나타나고 최악의 시즌을 보냅니다 부진은 엘버트 벨이 팀을 나간 1999년에도 계속됐습니다 2000년 마음을 다시 잡은 토마스는 타율 3할 2푼팔리 43험럼 143타점을 기록하고 MVP 2위에 오르며 부활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겨울 알렉스 로드리게스, 메니 라미레스, 데릭지터의 대형 계약들이 쏟아져 나왔고 토마스는 또 징징거리기 시작합니다 급기어 토마스는 2001년 스프링 캠프에서 팀을 무단 이탈하는 대형 사고를 칩니다 결국 하이삭스는 계약 제조정을 통해 토마스를 달래는데요 대신 성적이 한선 밑으로 떨어지면 연봉 삭감을 받아들이겠다는 기량 감퇴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토마스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2005년 시카고 하이삭스는 1959년 이후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진출에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부상 중이었던 토마스는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 들지 못했고 팀은 덕아웃에 같이 있고 싶다는 토마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결국 토마스는 팀이 블랙삭스의 저주를 깨고 88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는 장면을 본부석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충분히 클럽하우스의 리더가 될 수 있었음에도 연봉에 대한 불만, 대우에 대한 불만을 지겹도록 이야기했다가 자신의 자리를 폴 코노코에게 빼앗기게 된 겁니다 결국 토마스는 자신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우승반지를 챙겼고 16년 만에 하이삭스를 나오게 됩니다 휴스턴과 하이삭스가 격돌한 2005년 월드시리즈에서는 웃지 못하는 한 명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토마스와 같은 날에 태어난 제프 백웰이었습니다 백웰은 월드시리즈에서 8타수 1안타에 그쳤고 팀이 화이삭스의 패에 우승하지 못하자 은퇴를 합니다 휴스턴이 클레멘스에게 줄 돈을 만들기 위해 백웰의 은퇴를 종용한 셈이었는데요 은퇴가 빨랐던 데다 약물 논란이 있는 백웰은 명예전당에 어렵게 들어갑니다 2005년 월드시리즈 우승 후 토마스는 천만 달러 상호 옵션을 행사하지만 화이삭스는 거부를 합니다 토마스는 38세 시즌인 2005년 50만 달러를 받고 입단한 오클랜드에서 39홈런 114타점을 기록하고 MVP 위에 오르는 반등을 만들어냅니다 이듬해에도 토론토에서 26홈런 95타점을 기록하는 좋은 활약을 하는데요 2008년 40세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하게 됩니다 토마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해야 될 선수는 앨버트 푸울스인데요 첫 풀타임 10시즌의 성적을 비교해보면 토마스와 푸울스의 성적이 거의 비슷하고 OPS는 푸울스가 1.050 토마스가 1.020으로 푸울스가 좀 더 앞섰는데요 하지만 이후 9시즌 성적을 보면 토마스의 OPS가 0.884인 반면 푸울스는 0.781로 엄청난 몰락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토마스는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푸울스보다 두 살이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토마스는 마지막까지 노세화에 저항했고 어느 정도는 성공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토마스의 불운 중 하나는 그가 약물 시대를 보낸 청정타자라는 겁니다 물론 토마스가 약을 안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데요 하지만 토마스는 약물 선수라고 하기에는 미첼 위원회의 조사활동 때 인터뷰에 응한 유일한 현역 선수였던 데다 시종일관 강력한 약물 규제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사무국이 토마스의 주장대로 1995년부터 도핑 테스트를 시작했다면 메이저리그의 역사는 많은 게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파업 극복에 더 오래 걸렸을지라도 그 미래는 지금보다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마스는 1루수로 971경기 지명타자로 1310경기를 뛰었지만 명예전당에 들어갈 때는 1루수로 분류가 됐는데요 80%대 득표율이긴 했지만 매덕스 글래빈과 함께 첫해 헌에게 성공합니다 반면 백엘과 비지오, 피아자는 같은 해 투표에서 고배를 마십니다 토마스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화이삭스는 화이삭스 선수로는 처음으로 첫해 입성한 토마스의 등번호 35번을 연구결번으로 지정하고 동상을 세워줍니다 커리어 후반기에 당한 서러움 때문인지 토마스는 명예전당 2패식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요 하지만 서러움을 당하게 된 건 자업자득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시대를 파괴한 비컬트이자 못말리는 징징이었던 프랭크 토마스 이야기였습니다 이상 김용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